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벤처기업협회가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내 벤처기업 유입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양주 테크노밸리의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도는 이를 위한 전략 수립을 총괄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약은 양주 테크노밸리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섬유 패션 등의 전통산업 스마트화를 추진해 경기북부 벤처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